자 갑자기 5레벨에서 7레벨이 됐죠? 잠깐 한 30분만에 레버블 하나를 시켜놨지 왜냐면 베타 때 8레벨까지 밖에 안 돼서 난 지금 8 이후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 만렙이 30이라는데 장비도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좋은 거 전설 아이템도 줍고 싶고 뭐 게임하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해상도를 왜 놨죠? 이거 플러스4는 1080p지 1080p에 30프레임 만렙이 26이에요? 어... 왜 26이지? 그거 이쁘게 5단위로 끊든가 0단위로 끊든가 하지 재수없어요 근데 레벨이 좀 안올리긴 안올리는 것 같애 자 왔습니다 공포의 병아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편지가 왔네? 잠깐만 오! 왔어! 전설 아이템 발키리 그리고 이건 뭐야 엠블럼 엠블럼 전설 엠블럼 하고 오! 드디어 특전이 왔다 전설 비행기 오케오케 봤고 이건 뭐지? 프론티어 셸? 프론티어 셸? 이거 뭐하는거죠? 전설템은 아니네 저게 에픽 아니에요? 전설은 주황색일텐데 이너서클 어 이게 가디언 에디션 사면 저거 주는거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 여기서 이건가보다 아아 이거구나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거지? 똑같은걸 왜 두개나 주지? 뭐 좋겠지 뭐 좋겠지 비행기도 바꾸고 엠블럼도 전설로 근데 이걸 바꿔서 뭐 뭔 소용이 있다고 비행기도 바꾸고 오케 그래 아이고 의미 없다 야 아아 진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의미 없다 진짜 비행기는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 나 레이드 가야 되는데 지금 애들 없나? 야 이거 갖고 있는 애들 없냐? 레벨 한 6정도 만드는 애들 없냐? 혼자 못 깨 저걸 같이 가서 깨야 돼 야 우주선 멋있는데? 아까거랑 차이가 나 뭔가 있어보여 역시 전설 우주선이야 어디가지? 그럼 이거라도 일단 하고 있을까? 레벨 9 대야지 하드 할 수 있구나 이거라도 일단 하고 있어 이거 하다가 애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둘이서 하면 좀 낫겠지 아니 내가 친구가 없어 플레이스테이전에 친구가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전에 친구가 없어요 하이브를 버리기 위해 나를 버리기 위해 나를 버리기 위해 아 약간 낮에 1부터 키운거지 낮에 1부터 키운거지 게임 소리 좀 안큰가요? 적당한가요? 좋았어 어, 플스3에서 사도 플스4로 업그레이드 해준대 플스3에서 사도 돼 근데 그냥 플스4로 사아 뭘 이걸 자 추적 흔적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트랙 더 가디안 저쪽에 여기서는 또 차량을 소환을 못하네요 아... 차량 소환을 못해 뛰어가야돼 달이라니 좀 밝기가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밝기를 한 칸 줄일까 라스타... 고맙다 아... 탈락 오신거프 드디어 이 두 encouraging 인ğa투자로 착각이 되었을지 공격한 nine 그 안에서 가디언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이 될대요 대한민국이 고맙다 이거 뭐야? 죽었네 여길 보니까 꼭 그 생각이 나는데? 플래닛사이드 옛날에 투 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 지켜! 어? 니들 나가서 그냥 뒤지지 말고 점령하던 생각난다 여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태연아 고맙다 TV야 고맙다 거기랑 저 맵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혼자야 그래픽이 많아갔다고? 많아 같진 않지 오히려 보더랜드 같은게 카툰 그래픽이고 최근의 액티비티 가티엘의 고스트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 여기서 고스트를 이용해서 서치를 해보자고 어? 오래된 콜로니 베이스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있대요 거기로 또 가자면 사냥당하고 있어요 많은데? 거긴 양치 하나 나보다 쫄렯드리잖아 총 뺐나 나의 나이프 던지기 새로운 스킬이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왜 목적지를 알려주질 않는 겁니까? 쟤네 총알은 피할 수 있어요. 총알이 느려가지구 택팀 택팀 야 이스트탄 괜찮네 업그레이드된건데 수대나 있어요 수다님 펜가 입고 가신거에요 수다님 펜가 입고 가신거에요 저거 뭐야 저것들이 아이쿠 아이쿠 수류탄을 던지네 아 칼 피했어 아이쿠 또 와 와 이거봐 혼자 하기 점점 빡세진단 말이야 이거 풀스포 과진에 없냐 같이 좀 하자야 아이쿠 이게 일반 펜가 이정도인데 코오케는 혼자 못해 너 몇 레벨이야 너 몇 레벨이야 아 미치겠네 너 몇 레벨이냐고 자 아이쿠 아이쿠 이게 혼자 하는게 아냐 내가 봤을 때 뭐야 두 마리나 있어 어구 카카오틴 내려와 어 어? 우우우 뒤질뻔 했네 됐어 이제 저거 못 수 있어 어? 이 새끼 봐라 이거? 어? 나는 총 못 쐈는데? 제껄 뺏어야겠다 저 스키 그걸 뺏어야겠어요 오케이 야아 좋았어 수리가 좀 완벽하게 몇 대 맞으면 터질 것 같거든 PSN 내꺼가 U-S-S-U-E-S-S-E-R-Y로 해봐 이게 북미 계정이거든 정글은 음하가 고맙다 북미 계정이니까 국내 계정으로 지금 하는게 아니라서 U-S-S-H-E-R-Y 그걸로 저기 해봐 추가해봐 너 8렙이라고? 그럼 나랑 비슷하네 내가 7렙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터지겠는데 도둑게 못맞추네 이 새끼 아휴 저거 새거 타야겠다 새거 도둑게 못맞추네 아아 이렇게 쏘니까 더 빨리 나가 와우 캡틴만 남았지 나이스 오 아이템이다 제발 저거 뭐지 무슨 총이지? 잠깐 웨이트 퓨전 라이플 한번 써보자 아아 이거 이총이었구나 어 어 귀 모아서 세발 한꺼번에 쏘는거 요걸로 여기 지금 달이에요 달 문 문 베이스 어? 한 명 있다 야 5레벨짜리가 여기 와가지고 놀고 있네? 두 명이네 두 명 뭐야 이게 어 차에 타고 있어도 먹어지는구나 오토바이 타고 있어도 매우 이 쩔앱들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만 내가 도와주겠어요 이 쩌랩들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만 킬이예요 고맙다 킬이예요 고맙다 킬이에요 고맙다 ㅎㅎㅎㅎㅎ 여기 자체 탑원을 연구했습니다. 뒤쪽이 됐고 노트를 발견했대 크로타 신전을 찾으시오 크로타 신전 지하인가? 지하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 차로 주니까, 차로 죽이니까 경험치를 조금밖에 안 준다 쥐털만큼 이게 요 상태에서 죽이는 거하고 조금밖에 안 줘네 경험치가 올라가질 않아 여기 밑에인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로 가서 아 이거 차로 못 올라가 아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친추 왔다고? 잠깐만 이거는 혼자 깨고 이 다음에 레이드맵부터 뱀프를 찾은 것 같아요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는 누군지 알지? 왕자의 게임에 티리온 라니스트 아니야 여깄네 가디언 수호자가 여기 한 명 있었어요 수호자가 여기 한 명 있었어요 이거 칼이야? 우와 가치의 대검이 생각나는 뭐지? 남은 게 없군 남은 게 없군 그의 고스트는 어디 갔지? 고스트가 저거에요 지금 떠다니는 거 AI 코트 하나 같이 그니까 가디언들마다 저 고스트가 하나씩 다 있어 트래블러가 지정해준 넌 누구니? 여성이군요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싸아해 뭔가 분위기가 싸아해 봉인이 뭔가 풀리고 있어요 뭔가 봉인이 뭐야 다크니스 존 어어 내 오토바이 어디갔니? 레지스트 더 하이브 쟤네들 하이브 쟤네들 쟤네들 저것들은 저것들은 별로 쎈애들이 아니에요 자폭조같은 애들이라 저 뒤에 있는 저 나이트가 센놈이야 쟤네들 저 쟤네들 저거 쟤네들 저거 쟤네들 저거 쟤네들 저거 나이트가 센놈이야 저거 쟤네들 오.. 어 왜이렇게 많아! 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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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놀래라 너 8레벨이라고 안했어? 내가 7인데 비슷한데 뭘 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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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쎄다 이 총 안 되겠어 스나를 들어야지 안 되겠어 스나를 들어야지 이거 좌, 좌거리에서 좋지가 않네 아니 한 발 남았어? 아 씨 제기를 마지막 한 발로 헤드지 이 총알 따위 내가 다 피해 주지 쏴 봐 고스터를 빨리 주워야 돼 아 아 얘네 총알은 피할 수 있어요 여봐 다 피할 수 있어요 보고 피하면 돼 아 와 이거 세 발 맞고 안 죽다니 어머 크리스 알기 맞았는데 이게 아까 죽은 그 가디언의 고스트죠 살려 그의 기억을 아직 읽을 수 있대 하이브 종족이 여기서 군대를 지금 키우고 있나봐요 달에서 곧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10초 뒤에 여기 미션 종료야 이따가 여기 칼 쓸 수 있다고 이거? 이 블레이드 한번 써보고 싶네 뭐 좋은 아이템 좀 주웠나? 보상 7레벨 퓨전하고 갑바 37 갑바가 내가 지금 녹템일텐데 그쵸? 하나 두개 세개 프렌드 어쩌고저쩌고 하나 있었는데 아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프렌드를 이제 레이드 가야지 뭘 해야되? 뭐 두개나 있어? 뭘 하란 얘기야? 뭐 두개나 있어? 뭘 하란 얘기야? 저거 똑같은 애야? 두개가 아이디가 똑같은데? 아까 8레벨 한명 있다메 아멘 정렬